오늘 축제, 여러분 오늘 축제입니다. 와, 위나요! 위나요! 가자, 우리는 이제. 안 될 것 같아, 가자. 여기 뭘 드럽게 앉았네. 다시는 신 안 낳게요. 연화남들이 센 누나들을 좋아하잖아. 네. 어우, 깜짝이야. 왜? 어, 재수 없어. 네가 더 재수 없어, 미XX야. 너 아까 찍힐 때 너무 아까 막. 나 깜짝 놀랐어, 이제. 어, 눈물을 해.